낙동강 권역인 의령과 하만, 창령, 합천 등 도내 4개군에 친환경농업벨트가 조성됩니다. 경상남도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2,553헥타르로 확대하기 위해 총 30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별 여건과 재배품목에 따라 특화된 92개 단체를 조성합니다. 특히 친환경농업벨트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협의회를 구성해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리산권과 남해안권 등 2개 권역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.